진다 언젓고 더부 지고 쥬한테 의자 산다 왠지 거 있어온지 뭐 언젓거든? 한 번 봐라 아, 됐어요 왜? 그런 남자가 왜 솔로예요? 근지 말고 네 동네 산다 친한 친 양 동네에 순침한다고 생각하고 나 봐 거기서 너 홍석? 홍녀? 콘서 콘서 홍춘서? 호 형 서 홍형선? 예... 안녕하세요 예 오소서예요 오소소? 소서 하... 이미 특화시네요 그쪽은 어떤데요? 재웅? 홍석? 저 아씨 확률자라 어쩔 수 없죠 예? 그저 확률자라 뭐야 아니잖아요 그니까 특이하지 예? 아 소항은 소여 또 뭐야 소저 하고 소 미 같은 요름 음하든지 많은데 뭐하필서 없으실까? 윤 부호에 미쳐주신 이름 얘기는 관투죠 초면에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예? 내가 뭐했다고 이 동네 사세요? 예 어디? 저 반토이쪽 밤토끼? 아 어떻게 막혀 뭐다 드시지? 아 반토네 반토네 반토네가 뭐야 아 아 수퍼 있잖아요 내네치 카페 카페? 뭔 카페? 이 동네 카페가 있나? 아 내네치킨 내네치킨 치킨 아 아 카페 슈퍼 아 내네치킨 앞에 슈퍼 예예예 반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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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밤토리네 예예예예 거기 거기 고만표 빌라 백파다삼 어서 온 주에요 그 앞으로 안 갈라구요 허허 오지마라 그래 바짝 보러 오르마 미투 소호 씨도 이혼 사세요? 아니요 음 그럼 오늘은 수칭하고 주십사 그래요 시사 조이쇼? 안 먹었죠 횟집어 올 거면서 밥을 왜 먹어요? 종은 뭐 좋아서요? 주모? 하아 수종루 주 종 막걸리 아 역시 엄마 특하시네 해에는 소주 소주 아이 그럼 각 일병식 따로 시켜서 각자 따라마셔요 오 코콜 아저씨 주무요 예 대방아 스페셜 겁나 큰 소자에 막걸리 하나 소 하나 주세요 소주는 뭘로 드릴까? 이수이 빵고 막걸리는 뭘로? 음 뭘 먹을까 장천수 주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오늘 곰니 소개팅 아니죠? 소개팅은 무슨 아니죠 곰 소개팅 아니니까 반바지네요 하아 제가 낼게요 안심하고 드세요 하아 아씨 미안한데 잘 먹겠습니다 소시대 맛 두세요 예 음? 막걸리 맛이 뭔가 진득하고 뜰큰한데 청량감이 있나? 왜요? 뭐 있어요? 맛이 좀 왜요? 네 먹어볼게요 이야 씨 이거 대박이네 그냥 뭐 조선도 아니고 고려시대에서 이씨 바람 맛인데? 아 난 톡 쏘는 서울식 막걸리를 기대했는데 아이 상기다 그쵸 야 마셔요? 아니 톡 쏘는 장천수라고 시켜 아니 잘못 왔어 장천수를 시켰는데 장정주를 줬어 똑바로 봐봐 하셨어야지 밤이 밑에서 헷갓는 보네 아 그쪽이나 잘해요 아 씨 막걸리가 다 똑같지 야 마셔요 막막하네 아우 그것도 빨간 거 아니에요 파란 뚜껑이에요 파란 뚜껑 에? 아 씨 그냥 마셔요 그쪽은 잘못 온 것도 몰랐잖아요 아 씨 어쩐지 아우 밍밍해 이거 갖고 말려면 물을 시키죠 이제서야 웬 격양된 반응? 격앙? 아 씨 해보세요 인가냐고 술 두 방 다 잘못 갖다 준 게 아 씨 예 빵 거 시켰는데 판 거 왔어요 예? 빨간 뚜껑 시켰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전 장천수 시켰는데 장정주를 갖다 주셨어요 예? 장정주 맞는데 장주 시켰대요 장주 이건 장수고 예? 장천수 시켰다고요 저기 속이 뻥 뚫리는 장천수 아 아이고 장천수는 없어요 네? 잘 안 나가니까 지인지게 다 뺐어요 아우 그럼 저 광고는 떼셨어야지 아이고 뭐 붙어있는지도 몰랐네 죄송해요 어떻게 뭐 벌써 절반씩들 드셨네 예? 무슨 일이야? 빵 거 시켰는데 반 게 왔어요 아까 보니까 여자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진 모르시고 잘 드시던데 아 많이 좀 밍멍했어요 이건 바꿔주세요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는 죄송합니다 바꿔서는 바꿔서야겠는데 아무래도 여자 인마라 이건 어디네 바꿔드려 술값은 안 받겠습니다 장수 막걸리로 드릴까? 네 조용 빨간 참이슬로 한 병 가져다 드려 분만사항 있으면 선이 닿겠다 말하고 맘 못하구면 애초에 부팡도 말고 뒤에서 꾼신형 꾼신형 핫스타일 아주 다 지색해요 어때요? 분만사항 말하니까 상이 깨끗해였잖아 형선씨가 뭘 했죠? 술 바꿔달란 말은 제가 했어요 아 술은 기분 좋을 때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별로다 저 먼저 갈게요 다 드시고 가세요 아요 돈 아깝게 같이 모여? 걔 수능 공짜잖아 그러네요 사우면 전 존쪄 봐야되요 인생 기노요? 예? 아 뭐라는지 모르겠어 존쪄 봐야되고요 브라잇사이드 예? 아 영어 영어 브라잇 브라잇 뭐요? 브라잇 뭐요? 밝은 사이드 쪽? 예 반쪄 봐야되요 아 밝은 쪽을 보라구요? 예 저요? 멘트 하나 보여줘 픽 обще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